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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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여름이 아주 좀 막았지만 여름을 위해서 반팔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OKMALL에서 구매를 했고요. 아울린? 하울린? 뭐라고 읽어야 돼요? 하울린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벨기에 브랜드라고 해요. 하울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반팔 사이코 킬러 메스칼 그린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. 봄에 맞게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화이트에 녹색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반팔 티셔츠인데 특이점은 뭐냐면 소재감입니다. 소재가 약간 타월 소재로 되어 있어요. 타월.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 입는 건가? 아니면 바닷가 갈 때만 입는 건가? 그런 비치 팬츠 약간 이런 느낌 되기도 하고 비치 타월 이런 거. 근데 놀라운 점은 사실 이러면 빨래가 잘 괜찮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탭 빨래가 가능하다라는 거? 물빨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면 80% 폴리 20%로 되어 있고 벨기에에서 이제 시작하는 제품이고 하울린. 메이드 인 벨지움. 그래서 약간 벨기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또 얘가 벨기에 대표 브랜든가? 겉에는 타월 소재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피부에 예민한 분들도 잘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엑스라드 사이즈. 제가 사이즈 실측은 여기다 정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짜잔. 네. 굉장히 오버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박시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왼쪽에 포켓이 달려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돼요. 약간 여기 실밥 마무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좀 생각하면서 해야죠. 박음질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거 같고 타월 소재이지만 너무 덥지 않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감과 여기면서 좋아요. 앞에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어도 괜찮고 하울린이라는 첫 브랜드 저의.. 제가 처음으로 하울린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사봤는데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깔끔하죠?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안녕!